안녕하세요 여러분 뭉치영화의 박앵커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뭉치 단어 공부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popular 이란 단어를 놓고 보면 형용사로 인기 있는 대중적인 이란 뜻이라는 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popular restaurant 하면 인기 있는 식당 유명한 식당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누구누구 애기의 인기가 있다 뭐 뭐 때문에 인기가 있다 이 뭉치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스피킹에서 라이팅에서 이 popular 이란 단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popular 이란 단어를 100% 제대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다른 단어도 어떻게 하면 뭉치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요. 낱개 단어를 하나하나씩 공부하면 안됩니다. 이 단어와 함께 쓰이는 그 뭉치 단어를 꼭 같이 익히셔야 되는데요. 시혜를 좀 넓혀 갖고 사전을 찾았을 때 함께 쓰이는 단어 조합들을 꼭 같이 봐주셔야 돼요. 영어 단어 공부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요. 이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뭉치 단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사전에 popular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가 뜨죠.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제일 먼저 발음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뜻풀이를 보셔야죠. 1번, 2번, 3번 그리고 예문들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쓰임을 확인하시고요. 스크롤 하면은요. 수거를 모아놓은 섹션이 있고 예문도 모아놓은 게 있죠. 제일 밑에 가보면은 함께 사용되는 단어, 이 뭉치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치사를 붙여서 사용하는 뭉치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popular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인기 있는 식당, popular restaurant 이렇게도 물론 쓰지만 이 식당이 누구누구에게 인기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덩어리 뭉치를 꼭 아셔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be popular with somebody 또는 be popular among somebody 전치사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이 뭉치들을 말이죠. 완전히 체득을 해갖고 스피킹에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글로 쓰실 때, 영작하실 때 술술 정확하게 쓰도록 하는 게 진짜 실전 영어 곳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영상으로 이 청소, 이 뭉치의 쓰임을 파악해 보세요. popular with bomb makers because modern scanners can't detect it. popular with bomb makers because modern scanners can't detect it. popular with bomb makers because modern scanners can't detect it. 동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it's popular, it's가 생략이 됐고요. it's popular with bomb makers, bomb makers, because modern scanners can't detect it. 자, 이 detected, 이 소리 뭉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detected, detected, 착 달라붙죠?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소리 뭉치가 되는 거예요. detected, detected, 이 소리 뭉치를 들어서 detect it구나, 이거를 인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영작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품은 20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다. be popular with 20대 여성들에게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영어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our products are popular with women in their 20s. our products are popular with women in their 20s. 자, 끊을 읽기 원칙은요. 네 가지가 있다고 저는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치사 앞에 끊을 읽기를 합니다. popular with women, 끊을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in their 20s. in 앞에서도 끊을 읽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전치사 앞에 띄을 읽기인데요. 그 다음에는 to 동사원형, 그리고 that to 관계대명사 앞에, 그리고 의미 단위, 의미 단락별로 띄을 읽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women in their 20s. 20대인 여성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요. 반드시 전치사 in을 써주시고요. 소유격을 넣고, 그리고 나이대를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women in their 20s. 30대 남성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men in their 30s.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뭐뭐 때문에 인기가 있다. 뭐뭐 때문에 인기가 있다. 그 뭉치 표현을 살펴볼게요. 동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In the winter, it's very popular for ski resorts. In the winter, it's very popular for ski resorts. In the winter, it's very popular for ski resorts. 자, 뭐뭐 때문에 인기가 있다는 바로 be popular for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be popular for something. 이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for이라고 해서요. 이 something이 인기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In the winter, it's very popular for ski resorts. In the winter, it's very popular for ski resorts. 자, 겨울철에는 스키 리조트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이 문장에서도 중요한 발음 포인트가 있는데요. it's가 되겠습니다. it's it's very 힘을 빼고요. it's very 깔끔하게 발음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it's it's very 막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너무 좀 한국식이에요. 힘을 좀 빼시고 it's very it's very 이렇게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응용 예문을 살펴볼게요. 그들은 잘생겨서 인기가 있다. 자, be popular for 이 생각이 나죠? 잘생겨서 인기가 있다. 자, 영어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they are popular for their good looks. they are popular for their good looks. 자, looks 복수용으로 쓰고요. 외모란 뜻이 되겠어요. appearance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원어민들은 많이 안 써요. appearance란 단어는 좀 부자연스러워서 원어민들이 잘 사용을 안 해요. looks, good looks, 좋은 외모, 잘생긴 얼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응용 예문 하나 또 보실게요. 여름 해변은 야간 축제 때문에 20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 자, 여러분 아까 나왔던 그 뭉치 표현이 생각나죠? 20대 여성들에게 women in their twenties. 자,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summer beaches are popular for their night festivals. 자,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for이고, 야간 축제. with women in their twenties. with women in their twenties. 자, 여러분, popular for과 popular with를 한 문장에 같이 사용을 한 예가 되겠고요. popular는 한 번만 쓰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따라 말하기를 해보세요. summer beaches are popular for their night festivals. with women in their twenties.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popular, 낱개 단어보다 뭉치 단어를 반드시 익히셔가지고요. 입에 붙이셔가지고 툭툭 바로바로 그때그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낱개 단어 말고요, 뭉치 단어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꼭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ll see you again next time.